한 중소기업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저희가 마음 같아서는 공개를 하고 싶은데 들으시면 먹거리 관련 회사인데 거기 할 만한 그런 회사예요. 이게 지난 4월 13일 충남 홍성군에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여기서 회의 시간에 벌어진 사건이었는데 이 회사의 대표가 회의 시간에 40대 직원에게 재떨이를 던졌습니다. 욕설을 퍼부으면서 테이블에 있던 크리스털 재떨이를 집어서 던진 겁니다. 이유는 업무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이 40대 남성 대표가 던진 재떨이에 이마를 맞아서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피가 나는데도 바닥에 흩뿌려진 담뱃재를 쓸어 담아야 했다고 합니다. 이 사고로 이 남성은 병원에서 봉합수술을 받았습니다. 들어보세요. 재떨이를 던진 거를 문제 삼기 전에 회의실에 요즘 세상에 재떨이 두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30년 전에 없어졌습니다. 이게 참... 아니, 금연 건물도 아닌가 봐요, 저기는. 좀 많이 신기하긴 해요. 30년은 좀 약간 과했고요. 90년대 말쯤에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무실에서 재떨이 일제히 다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좀 기억을 하는 편인데 어떻게 아직도 정말 영화에나 나와요, 크리스탈 재떨이. 뭔지는 옛날 일을 떠올리시면 기억이 나시겠지만 그 영화 넘버3에서... 거기서 나왔었죠. 거기서 악당이 재떨이로 사람을 해지잖아요. 박상면 씨가 재떨이로 사람을 했지 않습니까? 그 박상면이 넘버2였죠, 그 영화에서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충격적인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치질 않아요. 이 대표가 회사에 단체 대화방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업무용? 그 단체 대화방에서 이 방에 미친 것이 있으니까 빼고 방을 다시 만드세요라고 그 피해자가 있는데 뻔히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피해자는 졸지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너 돈 줄 테니까 회사 나가. 라고 하고 징계위원회에 열어서 해고를 하겠다라고 의결했는데 이 해고 사유가 딱히 없었던 걸로 항의를 해서 결국에 지난 9월에 대표가 특수상해, 아까 저처리를 이용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단체 대화방에서 모욕한 거, 또 근로기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하지만 대표 측에서도 우리가 회사가 손해비 입은 게 오히려 있다라면서 그 피해자에 대해서도 업무상 피해임으로 고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회사 대표 재판에 넘겨져서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내사 전에 사과는 없다. 사과를 안 한 부분입니다. 결국은 이런 부분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자리에서 바로 법정 구속이 되어버렸는데요. 재판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정을 주체 못해서 순간적으로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없지만 했는데 사람이 다쳤으면 인간이라면 응당 미안하다고 하는 게 상식이다. 그렇지만 이 대표 한 번도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를 흘리면서 그 피해자가 제떨이를 채웠던 그런 부분 또 있습니다. 낮은 처벌 받으려고 그 피해자의 직장 동료들한테 선초 탄원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직원은 회사로 돌아갈 수 없게 돼버렸고 이런 종합을 보면 이거는 너무 갑질이다. 지위를 남용한 권력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갑질 문화 이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실형을 선고한 겁니다. 제가 어느 회사인지는 말씀 안 드린다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분명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 여러분 다 알고 계시네요. 교수님. 판사가 말이죠. 이런 말을 했답니다. 사람이 욱할 수는 있는데 어떻게 반성을 한 번도 안 할 수 있느냐 말이죠. 사실 판사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강한 지적을 한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제떨이가 제를 트는 용도가 아니라 회의를 하면서 날리는 입맛 살상용으로 사용이 된 것 같은데 그걸 날려서 그 사람이 찢어져서 피를 흘리고 있으면 정말 이 판사의 지적대로 정말 본인이 거기 가서 야, 피나는데 좀 이렇게 닦아라 이런 식으로 해야만 그게 적어도 좀 인간적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형이 선고가 되고 난 이후에도 대표가 여직원에게 야, 그 직원 병원에 데려가라고 했다, 나는. 그래서 실제로 그 해당 직원이 업무상 과실로 우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게 얼만데 사과를 안 했다고 그러느냐라고 거치게 항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이 대표가 피해자에게 형사 공탁금 2천만 원을 걸어놨는데 피해자는 당연히 그 공탁금 수령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대표가 말이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회사 측에,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대표를 회사 측이 이렇게 공격을 하지는 않을 것이고 두둔을 했겠죠. 반박하는 자료를 언론을 통해서 냈습니다. 그런데 사실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재판부에서 제대로 사과를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대표는 그 반박 자료를 통해서 아, 나 재판부에도 반성분 냈고 피해자한테도 자필사과 한 분 냈다. 그리고 이게 폭언폭행한 건 분명히 잘못된 건 맞는데 피해자가 다친 후에 꽁쳐주었다. 이런 건 사실이 아니라 과장된 주장이고 다친 이후에 병원에 옮겨서 치료 빨리 받게끔 했다라고 했고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에게 사과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건 맞고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피해자는 맞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그 피해자가 가해자이기도 하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어, 재떨이로 맞을 만하다? 그만큼 손해를 끼셨다? 뭐 그런 얘기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회사에 얼마나 다대한 손해를 끼쳤는지는 모르겠으나 박 변호사님, 재떨이로 때린 거랑은 별교를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입장문인데요. 피해자 역시 우리 회사한테는 가해자다. 그 내용 뭐 이런 거예요. 피해자가 결국 징계를 받았는데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해가지고 피해자가 원복되고 근로하지 않았던 그 기간 전체 돈을 지급했다고 해서 그런 것 때문에 또 갑질 사건이 일어나 불미스러운 사건이 없었는데 그게 갑질로 오해받고 있기 때문에 이 피해자가 가해자라는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동사건을 몰라도 참아를 모르는 거고요. 이런 사건 없다 하더라도 부당하게 징계가 되고 부당하게 해고가 된다면 결국은 노동위원회에 가서 해고 무효 판결을 받으면 무효 결정을 받으면 그 시간 동안 모든 급여를 다 돌려받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이게 가해자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요. 노동법의 기본도 안 된 얘기를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판결문에 지금 재떨이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저희 제작진이 뭐가 됐든 회사 측에서는 전혀 저렇게 들으신 것처럼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서 좀 더 추가 입장을 듣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는데 더 밝힐 거 없다라는 답을 하더군요. 제가 해당 기사의 댓글을 보니까 만약에 정말 직원이 100번 양보해서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고 해도 저런 대처 방식 이 크리스탈 막 이걸로 막 이거는 아니지 않냐. 정말 제대로 맞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크리스탈 아시잖아요. 무게라든가 그걸 날려서 만약에 눈이라든가 머리 같은데 맞으면 정말 사람이 사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던져놓고도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아래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물론 구체적으로 그분이 회사에 어떤 손실을 어느 정도 어떻게 입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우리 앵커님 얘기하신 대로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거대로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이 제떼리를 날려서 얼굴에 상처를 입힌다. 이거는 이 제떼리 던지는 저런 잘못된 행위는 제 생각으로 한 30년 전에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데 도대체 어디서 이런 조직 문화가 생겼는지 지금도 저런 일이 우리 한국에서 발생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상당히 경악스럽습니다. 직원에게 제떨이를 던진 중소기업 대표. 지난 4월 충남 홍성에서 있던 일인데 중소기업 대표 50대 A씨가 사무실에서 직원들하고 회의를 하던 도중에 이 중에 한 직원, 40대 직원 B씨에게 욕설을 하고 제떨이를 던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직원 B씨는 이마가 찢어지고 전치 이주 상처를 입었다고 하는데 하나 더 있어요. 그런데 다음 상황이 더 심각한데 심지어 사건 당일 저녁에 대표가 돈 줄 테니까 그럼 사직서 써라. 회사 단체 채팅방에서도 나가라. 이렇게 강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이 중소기업 대표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교수님, 제떨이는 흉기로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죄목 자체가 특수자가 들어갑니다. 소위 말해서 특수자가 들어가는 그런 죄목이 특수상의 우유를 받게 됐는데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을 때 흉기는 당연히 위험한 물건인데 과연 그 제떨이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이 되느냐 그런데 결국은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일상적인 용품이라도 이것은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가 되는 거죠. 이를테면 빨래판 또는 빨래 도구 이것도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를 하고요. 심지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운전하는 자동차 자동차를 사용해서 겁을 주거나 하면 이 역시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기 때문에 특수협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제떨이 자체가 아주 건강에 대한 생명에 대한 위험을 줄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지금 혐의 자체도 그래서 특수자가 붙여서 특수상의 혐의 아까 지금 앵커께서 쭉 설명하신 모욕, 강요 이런 혐의까지 함께 의율된 상황입니다. 판사 출신인 문 변호사님 지금 교수님의 혐의 분석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확하시고요. 사실 맞습니다. 위험한 물건은 흉기뿐만 아니라 야구방망이, 골프채 같은 것을 이용한 때도 우리가 위험한 물건으로 야구방망이나 골프채 위험하죠. 맞습니다. 자동차로 운전해서 타인에게 위해를 강한 경우에도 특수상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특수폭행 같은 경우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할 때에 성립하고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반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는 특수상의 경우에는요. 벌금형이 없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특수상에는 벌금형이 없어요? 네. 그래서 아주 법정형이 매우 무겁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경우에는 특수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처벌이 나올 수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